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조심하십시오. 이분들의 맛깔스러운 표현 덕분에 대략 8시 47분쯤부터 배가 매우 매우 고파지실 겁니다. 밀키트가 키운 경기 남부 요리의 창시자 훈남 약사 정재훈 푸드라이터. 자연 친화주의 정통을 잇는 요리사 절세임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히 정재훈 약사 아침부터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목이 뇌물 같은데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밑에 정재훈 지음 새 책이군요. 언제 책을 쓰셨어요? 아 이게 저기 한 4년 동안 쓴 글을 모은 건데요. 아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칼럼을 모아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좀 이제 그동안에 바뀐 내용도 또 정리도 하고. 그렇군요. 도발적인데요. 줄어드는 것은 뱃살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다.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나다운 식사를 즐기기 위한 정재훈의 현실적이고 유쾌한 음식 안내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어본 뒤에 품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으로서 워낙 유명한 정재훈 약사니까요. 오늘의 식재료는 식빵입니다. 식빵. 여기서 가장 가벼운 질문 먼저 하나. 몸풀기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식빵에 딱 하나만 발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딱 보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사실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뭘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는 버터예요. 버터. 가장 일반적인 거겠죠. 가장 일반적인 버터. 저는 두 번째는 생크림이거든요. 생크림도 그냥 생크림이 아니라 고추냉이를 살짝 푼 생크림이거든요. 그거 싹 발라먹으면. 고추냉이를 푼 생크림이요? 세상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생크림이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 달달한 것에다가 고추냉이를 조금 섞어서 풀잖아요. 그러면 식빵에서 느껴지는 밀가루 향이 없어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먹으면서도 행복한 약간 뭉개구름을 먹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고추냉이가 든 생크림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네요? 제가 만드는 거죠. 아, 그걸 넣어서 만든다? 뭔들 못 만들겠습니까, 제가? 하긴 그러네요. 제가 요리사 앞에서 그런 걸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무식한 질문이. 정재훈 약사는 어떤 걸 발라서 드시겠습니까? 저희는 이게 거의 40, 한 7, 8년도에 전통이 있어요, 경기 남부에. 딸기잼입니다. 딸기잼? 딸기잼.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서요.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우유를 한 대접을 준비를 해서 우유에 찍어서. 담궂아요, 찍어요. 아, 찍어서요. 그러면 우유에 적셔진 빵의 맛하고 겉에 발라진 딸기잼의 맛이 입안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래서 경기 남부, 경기 남부. 누가 경기 남부, 경기 남부 하는 겁니까? 저는, 저도 두 가지인데, 토스트를 했을 땐, 그땐 버터죠. 버터, 네. 그냥 토스트 안 하고 먹을 땐 마가린. 마가린. 네, 저는 기름진 거 좋아해서 마가린 맛있습니다. 저는 사실 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마가린. 벌써부터 입맛이 당깁니다. 그런데 식빵은 왜 식빵이에요? 이름이, 이게 먹을 식자인가요? 네, 주식용 빵이기 때문에 식빵이에요. 아, 주식빵인데 주자가 떨어진 거군요. 네, 그런데 식빵인데 이게 워낙 빵틀에다가 구워낸, 그러니까 빵만죽을 식빵틀에다가 구워낸 거가 바로 식빵인데요. 이게 밀가루에다가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서 부풀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토스트, 샌드위치 또 갖가지 이렇게 주식으로 대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빵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먹을 식자 쓰는 식빵이다 누가 그러셔서 아니, 그럼 못 먹는 빵도 있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주식빵, 주로 먹는 빵인데 여기서 주자를 떼고 식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약간 일본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름을. 그런데 이제 식빵도요, 이게 통으로 붙어있어서 손으로 뜯어먹는 식빵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식빵은 이렇게 다 커팅이 돼 있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낱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나눠서 팔기 시작한 건가요? 이게 이제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1928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1928년이요? 네, 칠리코시라고 하는 오하이오에 있는 도시에서 이게 신문 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빵 써는 기계를 이제 로헤더라는 분이 출시를 해가지고 만들었군요. 네, 썰어서 팔았는데 처음에 잘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 것 같으세요? 왜 안 팔렸을 것 같냐? 네. 먹는 방법을 몰라서 안 팔렸죠. 아, 그런가요? 이게 또 낱개로 잘라놓으면 금방 마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빵이 썰어놓으면 더 빨리 눅눅해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빵이 맛이 좀 변하는데 그때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빵을 썰어놓으니까 저거 맛없겠다. 그래서 이 로헤드라는 분이 그냥 빵을 써놓은 것만 발명을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뭘 냈냐면 그걸 감싸는 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빵을 예를 들어 한 4조각을 끄집어내도 그걸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아, 유지가 되게? 네, 네. 네, 네.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에어컨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빵 같은 것도 또 보관하기도 했고 냉장고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쉽지가 않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 에어컨 없으면 갑자기 짜증나는 것처럼 사실 이 식빵도 처음에는 잘라서 파는 걸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한 이제 15년 지나서 1943년이 됐을 때는요. 그때 이제 2차 대전 때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식빵 써는 기계에 철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써는 거 판매를 금지한다.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집에서 주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얘기냐고. 그래가지고 금방 철회가 됐습니다. 미국은 여성분들이 쎄요. 술 못 먹기 위해서 금주법도 생기고 토스트 기계 우리가 직접 썰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그럼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이 식빵 종류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제 제과점 들어가면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게 우유 식빵, 옥수수 식빵, 통밀 식빵, 무슨 식빵. 엄청 많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특징 중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 이름 따라갑니다. 우유 식빵은요. 우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유 식빵이라고 그랬고요. 버터 식빵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식빵에는 버터가 4%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버터 식빵에는 특별히 10%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터 식빵이에요. 두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를 더 많이 들어간 식재료를 강조하는 거군요. 그리고 옥수수 식빵은 옥수수 가루에다가 활성글루텐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옥수수 식빵이에요. 그리고 통밀 식빵은 말 그대로 통밀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밀 식빵이고요. 작곡 식빵은 우리가 먹는 작곡이잖아요. 흑미, 통밀, 현미 이런 것들을 갈아서 밀가루와 같이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밀 식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앞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주재료일 확률이 많은 게 바로 식빵의 이름이에요. 최근에 밀가루 이렇게 좀 쉽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사님 입장에서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식빵이다라고 한다면 몇 개 골라주신다면?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괜찮은 거 없고요. 통밀 식빵 그러면 그래도 약간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정제분 아니고 통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통밀 식빵을 먹었을 때하고 그냥 일반 식빵을 먹었을 때에 대해서 연구는 여러 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혈당치가 빨리 올라간다, 늦게 올라간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빵 먹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먹고 나서 빨리 배고프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저처럼 딸기재만 발라서 드시면 저는 빨리 배가 고프입니다. 중간에 뭘 넣어서 먹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골고루 섭취가 돼야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 영양에. 가급적이면 햄이 됐건 치즈가 됐건 이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혈당치도 늦게 올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 선곡할 줄 알았어요. 브래드입니다. 빌보드 캐드의 아침 선택, KBS E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훈남 약사 정지현 푸드라이터와 약학다식 함께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재료는 식빵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메인 이벤트로 들어갑니다. 이 식빵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두 분만의 요리법을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 많이 잡수실 거예요. 길거리 토스트를 집에서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게 길거리 토스트 집에서 만들면 왜 그렇게 안 만들어지죠? 잘 안 되죠. 그 안에 재료가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양배추를 감자 필러로 조금 얇게 점여서 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아주 싱싱할 때 건진 다음에 탈수기로 물기를 완전히 빼야 됩니다. 탈수기요? 네, 야채 탈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탈수기가 없다 그런 분들은 달걀을 삶아요. 달걀을 삶아서 노른자를 양배추에다가 버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머스터드를 약간 넣고 버무리는데 길거리 토스트의 맛을 가장 잘 내려면 마요네즈를 조금 쓰셔야 돼요. 마요네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재훈 약사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잼. 딸기잼. 없으면 바나나잼. 아니면 블루베리잼. 잼들 다 있잖아요. 그거 식빵에다 좀 발라요. 그리고 나서 치즈 올리고 햄 올리고 그리고 양배추를 듬뿍 올려서 꼭 눌러놓는데 그냥 눌러놓지 마시고요. 젖은 면보를 꼭 짠 다음에 약간 오분만 놓으시면 알아서 밀착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삼각형으로 썰어서 호일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호일 이렇게 감아서 종이 컵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도 너무 맛있죠. 일용만 있으면 안 되긴 합니다. 집에서는 뭐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잡고 먹으면 되니까. 그럼요. 믹스 커피 노노노. 믹스 커피. 믹스 커피. 우리가 일명 봉다리 커피라고 그러죠. 그거 같이 잡수셔야 아주 좋습니다. 삼각형으로 된 커피 우유가 제일 맛있네요. 그것도 좋아요. 설탕 안 뿌립니까? 설탕은 개인의 취향인데요. 저는 설탕 안 뿌려도 되는데 만약에 설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 약간 뿌려서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빵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마가리다가 살짝 노릇노릇하게 구운 빵에다 하시면 훨씬 더 맛있죠. 맛있죠. 마지막에 정말 어린 시절에 뽑기 아저씨가 뽑기 빼두는 거 기다리듯이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귀꼬리 펴고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기다릴 때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죠. 목을 쑥 빼잖아요. 자꾸. 그리고 내 건가 싶었는데 옆 사람한테 주면 그렇게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정재훈 요리사. 정재훈 요리사. 정재훈 약사. 요리사 하셔도 되죠. 샌드위치 어떻게 드십니까? 아니 저희는 프렌치 토스트를 주로 먹어요.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이거 안에까지 촉촉히 우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책 제목이 제가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잖아요. 사실 경기남부식 정답은 있죠. 이게 프렌치 토스트가 이름부터가 경기남부하고 통해요. 다음 책은 그런 정답은 경기남부에 있다. 왜냐하면 프렌치 토스트가 사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19세기, 18세기 이때쯤에는 뭐가 음식이 프랑스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도 맛있겠는데. 유럽 사람들 꿈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영국식 정원에서 독일 집사를 데리고 프랑스 요리를 먹는 게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붙이면 고급이 됐군요. 당시에. 그런데 이 프렌치 토스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프렌치 토스트 너무 맛있는데 하게 만들려면요. 빵이 신선한 빵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빵을 조금 마르게 하루 이틀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봉지를 살짝 열어서 하루 이틀 그냥 실온 중에 놔둬서 이렇게 건조해지게 마르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하냐면 빵을 먼저 살짝 토스트를 한 다음에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분을 빼줘야 이제 달걀하고 우유하고 여기다가 잘 씹어야 되는구나. 더 잘 씹어야 됩니다. 안에 있던 수분을 빼내야 그 빼낸 나간 만큼 더 촉촉히 젖을 수 있으니까 그 재료에 버무린 재료에. 그렇죠. 이게 경기라고 요리는 과학이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인지했습니까? 왜 인제 제가 한때 그 카페 카페는 아니고 이제 문화복합공간 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프렌치토스트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때 제거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렌치토스트는 정말 값싼 식빵으로 합니다. 좀 말라 있는 거. 실제로 프렌치토스트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는 뭐냐면요. 오래된 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눅눅하고 오래된 그런 빵을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오늘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되는군요. 조금 더 여러분들만의 어떤 팁을 여기다가 더 하나 올려주신다. 역시 또 프렌치토스트도 있었고 길거리 샌드위치도 있었습니다만 정통 샌드위치. 집에서 가정식 샌드위치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는데요. 가정식 샌드위치에는 다 들어가는 거 똑같죠. 잼, 달걀, 후라이, 양상추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는 요새 이렇게 이런 방법은 약간 좀 식상하고요. 새롭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새 초당옥수수 많이 나오잖아요.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는 생것으로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알알이 뗀 다음에 살짝 버터 기름을 바른 빵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려서 후라이팬에서 살짝 굽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아니면 오븐에다 살짝 구워내시면 정말 기가 막힌 토스트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토스트이면서도 약간 피자 느낌도 나네요. 왜냐하면 단맛이 초당옥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가미하지 않아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옥수수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 네. 맛있겠네요. 정지훈 약사의 팁이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저는 사실 샌드위치 되게 간단하게 먹거든요. 토스트 한 빵에다가 사이에다 치즈하고 햄하고 넣고요. 그다음에 그냥 드시면 좀 맛있었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0초 정도만 돌리면 가운데 치즈가 녹으면서 토스트 한 빵을 또 또 전자레인지에 넣는? 원래는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라고 정식 그게 있는데 자기가 또 그렇게 그런 걸 공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10분 이상 멀리 안 되니까. 전자레인지 20초만 돌리셔가지고요. 그렇군요. 예전에 뭐 우리가 상식 시간에 배웠죠. 영국인가요? 하도 포커를 치시는데 시간 뺏기가 아까우셔서 빵 사이에다가 고기 넣어 왔던 게 샌드위치 백작의 어떤 새로운 레시피였다고 하는데 식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 또 간단한 현대인의 학기 식사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밥식. 먹을 식자를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식빵을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 이번 요리연구가 정기훈 약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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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